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10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이 태풍 때문에 많이 흐린데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흐렸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코스피가 2% 가까이 내리면서 2030선을 겨우 지지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다시 62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경기 둔화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치밀한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챙겨가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전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산수 진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개조,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배틀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확실하게 풀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이 시간에 종목 상담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네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바로 또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망 역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들 장중에 또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 내내 우리 시장을 매수하던 연기금이 오늘 완전 물량 폭탄을 내놨더라고요. 아무래도 10월 들어서 갑자기 좀 바뀐 분위기가 좀 낯설기는 한데 시장 한번 쭉 봐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좀 많이 내렸죠. 거의 이제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 역시도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제 주요 원인으로 우리가 이 코스피 연기금 수급의 매도 물량이 오늘 순매도로 조금 많이 전환이 된 점을 수급적인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사실 여기 이제 아래 수급을 보시면 거의 한 달 내내 연기금이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다가 오늘 이제 갑자기 순매도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최근에 매도세를 순매도세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이 우리나라 이제 구원투수인 연기금이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요 아시아 증시 다른 이제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0.49%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진 거에 비하면 한 4분의 1 수준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대만가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0.18%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뭐 현재 이제 중화권 증시가 중국 같은 경우에 70주년 현재 이제 국경절 때문에 일주일간 긴 휴장에 들어갔고 지금 뭐 중국 증시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다른 이제 아시아 증시가 큰 하락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연기금의 매도세 전환 수급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좀 크게 하락시킨 주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기금 좀 믿던 연기금이 매도를 하니까 다시 지수가 좀 출렁이었는데 그렇다면은 다시 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시장이 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10월 분위기 좀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이제 뭐 달려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전문 투자자들의 물량이 조금은 추래될 수 있겠지만 또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2009년 이후에 거의 이제 최저치를 보여줬는데 많은 분들이 항상 어떤 단편적인 이슈만 보고 판단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이 50을 하회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고 이 제조업 지수가 50을 하회하는 그런 구간에서도 사실 뭐 여러 이제 주요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 증가를 했고 주가 역시도 증가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역사적인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서비스업 지수까지 우리가 비제조업 지수까지 좀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이 실물 경기가 확실히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많이 좋지 않구나 그렇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국경절 지금 파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 격화된다는 안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희소식이 무소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는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증시가 보여줄 경우 바닥에서 우리가 반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듣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일단 확실한 근거로 시장을 분석하시는 우리 이현석 전문의원이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반등 가능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투자 마인드 열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겠지만요. 자 더 많은 이야기 직접 듣고 싶다. 우리 이현석 전문의원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면 검색창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 장중에 10억 리딩 넘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종목 상담 할까 말까 고민 있는데 전화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023153에 2611번 2612번 열려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상담은요. 4477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SFA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700원이고 비중은 20%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관련주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대규모 투자 소식을 발표한 다음에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이제 추세적인 상승 분위기는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관련 업체가 좀 최근 들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 이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미국 쪽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과연 얼만큼 퍼포먼스를 잘 낼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SFA라는 디스플레이 자동화, 물류 자동화 관련 기업인데요. 최대 주주로 현재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어떻게 보면 이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죠. 이 모 회사의 수주를 SFA 반도체에서 좀 따내서 어떻게 보면 이 위에 모 회사에서 떨어지는 콩콩으로 좀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실적적인 부분도 계속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지금 구간에서는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조금 안 되는데 실적 대비 조금 고평가된 그런 부분은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도 관점보다는 단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한 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을 하시고 손절가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손절가를 정해드린다면 2천 원 이하로 좀 많이 이렇게 하락할 경우에는 이 비메모리 관련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생겼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홀딩 의견 주셨습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문자 상담은요. 인트론바이오입니다. 3509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2,500원이라고 남겨주셨고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인트론바이오도 바로 한 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 번 HLB나 바이로매드, 현재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급락을 한 이후 HLB가 이제 가장 먼저 임상, 삼상, 우리 데이터 이거 충분히 쓸만하다. 그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HLB가 크게 반등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 이전에 거의 회사 측에서 삼상을 거의 실패했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다시 또 삼상을 우리가 성공했다. 그런 식으로 이슈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뭔가 임상, 삼상의 결과가 확확 바뀌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일단 좀 HLB가 크게 반등하면서 이 인트론바이오도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꿈틀대고 있는데 사실 이 바이오는 어떤 투자 심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아져야만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부진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바이오는 크게 우리가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일단 조금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 하면 저는 한 14,000원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인트론바이오 같은 바이오주들 멀리 잡고 가기보다는 좀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바로 또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 손해보험이요. 롯데 손해보험이요. 매숫가량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300원의 비중 20%입니다. 2,300원의 비중 20%요?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 그... 전문가님께 넘겨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롯데 손해보험이 최근에 좀 크게 반등을 했죠. 이 카드사 인수 소식이 좀 있으면서 최근에 좀 반등을 크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이 회사의 덩치가 커지면 과연 이게 회사에 크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캐스톤 마크가 저는 좀 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국내 내수 시장도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1위 보험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보험 관련 섹터는 우리가 섹터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크게 개선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좀 한 번 이렇게 크게 이슈가 붙은 다음에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은 괜찮지만 만약에 이 흐름 자체가 아래로 크게 이렇게 밀린다 하면은 이 이슈도 사실 거의 이제 끝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볼 수 있겠고 반등을 한다고 해도요. 반등 여부가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반등 추세가 크게 나오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이 보험업종 특성상 그래서 이 성장은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인구소도 계속 좀 줄어드는 추세에 이제 곧 놓이기 때문에 일본의 뒤를 좀 따라간다고 했을 경우 보험회사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크게 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을 한 2천 원 정도 잡으시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좀 섹터 교체를 해서 성장성이 있는 제가 이제 계속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LOV 섹터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 예. 저 LOV에서 잘 보고 있고요. 그때 저는 상하가 나오기 전부터 좀 들고 있었는데 그 상하가 들어왔던 그 수급들이 아직까지는 안 빠져나갔다고 좀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아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 외국인이 크게 이제 많이 들어왔었던 이 수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단위가 1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이 외국인이 1억도 이 종목을 사질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1억도 안 샀는데 우리가 수급을 논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제 좀 초보적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만 따라하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외국인들도 손해보니까요. 수급적인 분석보다는 큰 그림, 수포를 보시고 어팡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장 뛰어난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바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드리죠.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거 AB 테크놀로지요. HB 테크놀로지요? 네. AB 테크놀로지. 3,600원에 15%를 들고 있는데 네. 이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이거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요. 다시 또 올라올지요. 궁금해서요. 그러게요. 3,600원인데 이제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오다가 내려가는 것 같아서 이제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나 불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HB 테크놀로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인 거는 아시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일단 좀 좋지 않고 우리나라 반도체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중국 GDP 경제 성장률이 이제 7% 아래로 내려온지는 꽤 됐고 6% 아래로 또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우려함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이 잘 살아야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일단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제4차 산업혁명해서 이게 계속 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은 확실하게 많이 좀 줄어들었고 지금 반도체 경기 바닥론이 조금 이제 슬슬 나오고는 있습니다. 슬슬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회사를 보실 때는요. 일단 이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여자 SK하이닉스가 증설을 얼마나 하는지를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 증설 계획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 증설이 거의 다 끝났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 회사는 지금 큰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희망을 드리자면 미중 무역 협상이 10월 10일날부터 재개가 되죠. 그쵸. 그때 이제 고입국 회담이 재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만 나와도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반짝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셔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시황 관련된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좀 하시고 지금 3,750원 부근까지는 일단 매물대가 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700원 부근까지는 좀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0일이면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 그때 그 이슈를 좀 함께 살펴보시면서 좀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숨이 다가쁘네. 그럼 10월 10일, 10월 10일 날까지는 좀 지켜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네, 네. 그렇죠. 아우, 네. 아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10월 10일 이후에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으시면은요. 저희 오픈 채팅방 열려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 잠깐 안내해 드리면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팁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시고 이 미중 무역 협상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와 전략도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50님께서 남겨주신 HFR 보도록 할게요. 전문 분야에 또 이제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매수가 2만 6천 5백 원이고요. 비중은 50% 갖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오늘도 살짝 내려와가지고 불안하신 것 같아요. 뭐 크게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정확한 이야기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5G에 대해서 강력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10년 전에 어떤 종목을 샀었더라면 내가 10년 전에 LG 생활건강을 샀었더라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활이 이제 필수 소비재 기업이잖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중국에 굉장히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5G를 샀었더라면 내가 과거에 5G를 샀었더라면 하는 이 후회가 분명히 몇 년 후에 정말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5G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또 뒤에서도 오늘 또 5G 이슈를 마침 또 제가 들고 왔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진정한 5G 시대는 열리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뭐 저기 이제 뭐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5G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5G가 끝났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정말 이제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이죠. 그쵸. 이 HFR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프론트 월 장비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중계기 관련, 지금 이제 기지국 다음에 중계기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중계기 쪽도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계기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요. 현재는 프론트 월이라고 해서 이 기지국과 중계기, 그 다음에 그 이제 사이에 약간의 유선이 들어가는데 그쪽 이제 관련 좀 전문 회사입니다. 근데 가장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과거에 이제 4G, LTE 시대에 HFR은 미국의 레퍼런스가 있어요. 미국 버라이즌, 그 다음에 AT&T에 대한 그 납품 레퍼런스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으로 봤을 때 사실 이 LTE 때 장비를 납품했으면 5G 장비도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갑자기 4G와 5G를 다른 장비로 교체를 하면 교체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거는 뭐든 일이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5G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HFR 같은 경우는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SK텔레콤에서 좀 분사되어서 그렇게 좀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 관련 캡티브 마켓 쪽도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떨어지면은 비중이 지금 50%인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좀 적금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면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좀 그렇게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걱정할 필요 없이 좀 더 가져가도 괜찮겠다. 이 미래에는 확실히 더 잘한 투자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들었으니까요. 걱정 말고 계속해서 홀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바로 전화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을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저희가 유니쌤을 4,550원에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유니쌤 4,550원이요? 네. 비중은 얼마나? 비중은 55%고요. 55%요? 꽤 갖고 계시네요. 유니쌤, 갖고 계신지 그렇게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닐까요? 아니요, 저기 오래됐어요. 그러네. 오늘 최근에 올랐던 게 4,540원까지 올랐었네요. 알고 꽤 되셨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아주 크게 손실은 아니니까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유니쌤 같은 경우 이 기업도 반도체 기업이죠. 우리나라에 정말 반도체 관련 기업이 정말 많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기업도 정말 많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무래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투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반도체를 논할 땐 어쩔 수가 없이 글로벌 경기를 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거시경제를 분석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시경제나 좀 큰 틀에서 분석하시는 그런 좀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일단 좀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관련 매출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삼성 갤럭시 폴드 그리고 5G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 좀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이 모바일 부품 관련 회사들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에 또 아이폰 관련 이슈도 계속 좀 붙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저는 일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의 스몰들이라도 돼야 됩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는 다시 바닥을 딛고 올라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지 않아야 되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HB 테크놀로지 상담을 드린 것처럼 10월 10일,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이슈를 저랑 같이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희 또 오픈 채팅방 항상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좀 애매한 자리에서 좀 들어가셨고 낙폭과 대에 따른 반등을 보시려고 했으면 사실 좀 이 아래 부근에서 매수를 우리가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좀 애매한 이 박스권에서 지금 한 가운데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지금 디랭 가격도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 하락보다는 저는 그래도 횡보 아니면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매 숟가락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만 4천 5백원이요. 30만 4천 5백원이요.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요. 25% 이 종목의 실적 쇼크 때문에 얼마 전에 그게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후에 사셨을까요? 네. 음 그러시구나. 그리고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살짝 내려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점을 자꾸 깨요. 그러니까요. 한번 바로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세요. 네. 앞에서 이제 저점을 계속 깬다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참 주식이 어렵죠. 그렇죠. 이게 저점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이 있고 또 지하 1층이 끝인지 알았는데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2층이 끝인지 알았는데 지하 3층이 있고 알고 보니까 정말 대형 빌딩인 거예요. 그런데 딱 그 비유가 저는 LG화학에 들어맞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대형주고요. 이 기업을 투자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10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면 과연 손해를 볼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LG화학을 투자한 이유가 화학 업종이 터널 라운드 할 것 같아서 들어가셨나요?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나요? 아 저기 그 지지를 받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업황 분석보다는 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신 거군요. 네. 지지를 받는 줄 알고 어저께 또 반등이 나왔기에. 네네. 그랬더니 오늘 지수가 빠지기는 빠졌지만은 저점을 또 깨더라고요. 네. 일단 그러니까 좀 저점 매수는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막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정도에 흥분되니까 따라서 사시는데 굉장히 좀 일단 투자 경력이 좀 오래되신 것 같고 저점에서 들어가신 건 잘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차트 분석이 절대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차트란 것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주가란 것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그냥 그래프예요. 그런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지지선이 어디고에 따라서 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저점을 뚫고 계속 내려가는 건 그만큼 실적이 이번에 잘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화학 주요 섹터 중에서 ABS라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격화가 되면은 미국도 세계 최대 소비 국가 중 하나고 중국도 세계 최대 소비 국가 중 하나인데 화학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 두 나라의 경계가 안 좋으면 화학 제품을 많이 못 팔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미국도 지금 화학 제품 계속 이제 만들어내려고 증서를 했죠.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쪽도 계속 좀 증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러한 글로벌 증세 상황을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 저도 솔직하게 100% 다 모릅니다. 화학이 정말 복잡하고 분석할 게 많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화학 지금 LG화학 저점 배수는 잘 하셨는데 추가 하락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추가 하락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글로벌 경기 지표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미국 ISM 제조업 지표도 2009년 이후로 최대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단기간 반짝 상승을 기대하시면은 조금 많이 실망을 하실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차트 분석상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 지금 지지 라인 부근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만 7,500원 부근까지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7만 5천 원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학 업종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 섹터보다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상승 모멘텀에 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 관련된 모멘텀이 크게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분명히 반등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아마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비중이 25%시니까 한 30%에서 40%까지 분할 매수로 조금 더 싸지면은 그렇게 좀 더 사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가 하락 염두에 두시되 분할 매수 전략으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만 5천 원까지 더 밀릴 수 있다 이거죠?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27만 5천 원 지지를 보고 어디서 더 추가 매수를 하나요? 아,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정확하게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27만 5천 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으면은 아, 이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뭐 계속 떨어질 때마다 한두 주씩 그렇게 저는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보시고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큰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대응 방법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드릴 상담은요. MS 오토택입니다. 매수가는 6,350원 그리고 비중이 꽤 크시네요. 80% 갖고 계시다라고 677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답답해서 자주 문자 보냈는데 채택이 안 돼서 오늘 다시 보내주신다고 오늘은 상담 꼭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비중이 워낙 크시네요. 손실도 지금 조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차 기업인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이슈가 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뭐 현기차 비중이 역시나 좀 대부분이고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네요. 지배주주 순이익을 봤을 때 지금 한 300억 정도 올해 찍힐 전망인데 지금 시총이 2천억이 안 됩니다. 일단 좀 저평가 상태로 그렇게 보이고요. 제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 내용이나 그걸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또 계속 그동안 상담을 하고 싶으셨다고 하니까 지금 뭐 제가 이것만 봐서는 조금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지금 좋아지는지 그렇게 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다음에 제가 이 관련 자료를 조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오픈 채팅방에 지금 뭐 실시간 전화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면 다음에 한 번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뭐 지금 관해서 실적 대비 좀 저평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기차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14개월인가요? 14개월째 이제 MS 그러니까 시장 절묘 자체가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는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또 우리 현기차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가 좀 약진 앞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계속 이제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7천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좀 이 저평가 상태에 있었던 부분이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자세한 부분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한 번 따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MS 오토텍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세한 이야기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풀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은요. 여러분 잘 쓰시는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오시면은요. 더 많은 이야기 챙겨갈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담할 문자는요.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5,200원에 매수하셨고 30% 갖고 계시다라고 32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자 이거 오를까요? 손절한다면 언제쯤일까요? 아니면 오를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별 붙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좀 오를까요? 아니면 손절을 할까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저번에도 상담을 한번 해드렸는데 일단 이 M&A 관련 이슈 지금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이 지금 되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이 M&A 이슈에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이 기업을 그러니까 사는 주체들은 뭐 이제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보가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 이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이 항공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럼 프리미엄을 받기도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는 것보다 좀 할인되는 그런 요소가 좀 많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그런 이제 주가들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뭐 이제 이 항공사를 이용하는 이용객 그러니까 사람 수도 사실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우리 이제 그 물건을 실어 날라겠다 했는데 글로벌 전체 이제 이 물역량이 위중 무역 정량 때문에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감소를 하고 그러면은 겹겹이 악재가 계속 지금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시아나 항공을 누가 가요 이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사갈 것인가 저는 다소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기대감 갖지 말고 지금은 마음을 비우자. 그래서 지금 관에서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깔끔하게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동이고요. 매수가는 1810원이고요. 비중은 20% 갖고 계시다라고 7007님께서 남겨주셨네요. 국동도 빠르게 상담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네 일단 국동 굉장히 뭐 가벼운 종목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막 테마주로도 붙고 하여튼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인데 최근에 흐름만 봐도 와 정말 굉장히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좀 투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의류 관련주인데요. 사실 이 의류 관련해가지고 유닉클로 일본 불명운동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한때 이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본 불명운동은 거의 다 끝났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오늘 SK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본산 이 불화수소 공급받는다 그런 소식도 있었던 만큼 결국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됐어요.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국산화를 하게끔 정말 좋은 기회를 줬고 사실상 일본이 이 소재를 수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흑자를 보고 있는 이 국가에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에게 우리 물건 안 판나라고 하니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국동은 일단 매도 관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 번 반등이 지금 거의 이제 사상 최저가를 기록을 할 것 같은데 1만 2천 원 부근에서는 한 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그래도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한 번 반등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 1만 2천 원 부근에서 한 번 반등을 보시고 그다음에 매도하시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 이어가 봤고요. 저희 시간 제한이 있어서 상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요. 금요일에 조금 더 일찍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바로 다음 섹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현석 전문위원회 수요일 특별한 코너 LOV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OV는 하반기 수익을 책임져줄 섹터의 약자인데 하도 소개하시기 지치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LNG의 L 그리고 5G의 O 전기차의 V, OLED의 E 이렇게 네 가지 섹터를 줄인 말로 LOV의 하반기 수익 팍팍 낼 수 있는 섹터 이현석 전문위원회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섹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앞에서 이제 HF라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5G 또 5G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애 섹터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5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또 한 번 고점 논란이 좀 불고 있는데 뭐 이제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워낙 이제 5G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뜨겁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삼성전자 관련 일본 이통사 5G 공급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낙폭을 키우고 있었는데 정말 급격하게 또 반등을 하면서 정말 이 뭐 대표적인 종목 KMW 같은 경우에 요날 거의 이제 마이너스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5% 이상 하루 만에 또 다시 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이 긴 아래 꼬리를 또 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계속 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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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5G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 한 번 여러분들이 전 세계 지도를 한 번 이렇게 세계 지도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찾기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부모님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찾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국토 면적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이웃 나라 일본보다도 국토 면적이 훨씬 작습니다.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일본과 좀 견졸만 하지만 지금 이제 한반도 아쉽지만 아직 통일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남한 우리나라 한국만 봤을 때는 사실 일본보다 굉장히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요. 지금 이제 일본에 5G를 납품한다는 그런 삼성전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부품부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도 좀 강조드렸지만 차트 분석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을 찾기가 힘들어요. 절대 이제 차트보다는 일단 기본적 분석 이런 분석을 토대로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5G가 본격적으로 좀 상용화되려고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5G 상용화가 중국과 일본 모두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이통사 전체 합친 시장의 규모보다 거의 1.5배 이상 커요. 그래서 최대 이제 한 4배까지도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일본 5G 시장을 독식을 할 수 있냐. 당연히 힘들겠죠. 지금 이제 유럽의 강국 뭐 이 노키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릭슨 그러나 이제 많은 또 다양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또 독식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만 제한되어 있었던 이 5G 관련 모멘텀이 해외로 이제 반도체처럼 전세계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실적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큰 해외 시장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다음으로 또 5G 상용화를 할 일본 통신 시장의 주목을 무조건 해야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5G 계속해서 좋다 좋다 강조해 주시고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본향 삼성전자 쪽에서 또 호재의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5G 섹터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우리 위원님의 최애 섹터 5G 웬만한 5G 종목들을 다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이 시점에서 접근할 만한 5G 종목 어떤 게 있는지 또 화면을 통해서 살짝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명불러져 드라마틱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대장주라고 불리기도 하죠. 일단 오늘 힌트를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소풍 조정을 받았지만요. 이 말은 지금 다시 접근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5G 섹터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다.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2연석 하면 5G가 생각나고 5G 하면 2연석이 생각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은 조정이 있었는데 매수 타임이라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사면 바로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사면 바로 떨어지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항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서볼만한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사면 올라 그런 좀 어떤 단기적인 투자 시각보다는 내가 꾸준히 사면은 결국 오를 거야. 그런 관점으로 저는 5G 섹터 접근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고요. 당연히 이제 5G 관련주입니다. 첫 번째 5G 관련주고 두 번째는 앞에서 이제 일본 관련 이슈를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그리고 특히 이제 노키아와 현재 이제 사업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키아 같은 경우 과거 이 LT 시대 때 일본 시장의 한 15%에서 20% 가량을 시장을 장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못해도 한 15% 정도 노키아가 5G도 다시 일본 시장에 장악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 제가 항상 좀 재밌게 넌센스로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요기베라라는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기베라 어떤 힌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그 종목보다 힌트가 궁금하다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힌트 요기베라 힌트만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보다 힌트가 궁금한 사람은 제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단기 종목보다는 장기적으로 탄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그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고 이 종목 힌트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또 힌트를 주셨던 종목이 있는데 무료 채팅방에서는 시장의 상황을 보고 또 다른 종목을 주셨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가버렸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들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하기가 좀 부끄러웠는데 대단하세요. 또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게 되네요. 저번 주에 이제 좀 종목을 말씀드리려다가 좀 이제 시장 상황도 사실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 그 종목보다 사실 좀 더 이제 확실한 종목을 저희 오픈 채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경신을 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5G 시대에 또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고가를 세웠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끝났다가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항상 기업의 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결국 내가 사서 바로 오르진 않지만 내가 꾸준히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결국 오른다. 그런 관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에서 사실 무료 채팅방에 주신 종목 중에 대체 몇 개가 신고가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는 이 종목이 내 종목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매일매일 시왕 리딩도 챙겨주실 수 있고 이런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내일은 개천절이라서 하루 쉬어가고요.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서울현식TV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